마스크를 착용을 하게 되면 본인이 무증상 또는 경증일 때 본인의 비말이 본인의 침방울이 남에게 가는 걸 막아주기도 하고 또 밖에서 오는 그런 침방울이 마스크가 차단이 돼서 구강놀떼지는 입이나 또는 코로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저희가 마스크를 쓸 때는 어느 정도 침투수분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덴탈마스크나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쓰게 되는데요. 문제는 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. 가장 대표적인 애가 마스크를 쓰지만 답답해서 코를 노출하고 턱에 걸치고만 계시되거나 아니면 마스크를 쓰시게 되면 자꾸 답답하니까 이 표면을 자꾸 만지시게 됩니다. 그런데 이 표면에는 많은 그런 오염물질들이 묻어있기 때문에 이걸 손으로 만지고 내리고 하시면서 이 손에 그런 바이러스나 오염물질이 묻어있다가 눈을 비비거나 코를 후비거나 입을 만지고 얼굴을 만들 때 이 마스크에 묻어있던 오염물질 바이러스가 눈, 코, 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손 씻기, 손 세정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이 겉표면을 만지지 말고 쓰실 때도 겉에 안전한 부분만을 만져서 이렇게 정확하게 코를 맞게 써주셔야 되고 벗을 때도 이 부분을 만지시지 말고 가능하면 안전한 귀에 거는 거기만을 만져서 관리해주시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. 그래서 마스크가 모든 거를 다 보장해주지 않는다. 마스크 플러스 손 씻기를 같이 하셔야 되고 마스크도 제대로 쓰시고 또 안전하게 겉표면을 만지지 않게 안전하게 착용하셔야 만이 제대로 된 예방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.